피카츄 볼리베어 오늘 운동 다했다 여러분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트훈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뉴메타는 바로 피카츄 볼리베어입니다 이 볼리베어가 이 궁극기를 쓰면 전기 충격을 주잖아요 볼리베어가 사실 평타에 약간 어떤 투자하면 재밌는 챔프예요 W스킬도 평타 때릴 때마다 공속이 오르는 그런 패시브고 궁극기도 평타 때릴 때마다 추가 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번개를 한 번 더 더하는 스테틱의 단검 가지고요 그리고 핵심 심연의 가면입니다 요게 오늘 제가 가는 모든 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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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볼리베어의 스킬도 전부 마법 피해이기 때문에 이 심연의 가면 패시브를 이용해서 마법 피해 15% 증가시키는 거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룬은 요러코럼 가주시고 사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정복자를 가셔도 되고 뭐 치명적 속도 기민함 발로레 여러분 마음대로 입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클릭하기 클릭 클릭 더블 클릭 직스라 직스라면 치면에 가면부터 가도 되죠 어차피 마주 올려주고 오늘 뉴메타에도 중요한 템이고 근데 피카츄니까 스택부터 가죠 전제 살벌한가부서 와아 아주 잡꽀다 나를 잡꽀어 그냥 이것은 슬탄뇨 아 나의 분노게임을 조금 졸리네 조금씩 진짜 화나게 하는데 아 잠깐만 개빡티네 진짜 야 내가 만만하냐 양어 어때 나 만만하니 미스 아니고 다이씨 또 오네 이거 또 따위라 오네 진짜 넌 실수했지 이거는 넌 이거 큰 실수야 안 맞았죠 암 양양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직스 개망해줘 이거 여기까지 가있자 이거 얘가 라인을 알아서 밀면서 올 거거든요 스킬 쓰면서 플레이 스타일을 벌써 읽힌다 나 집간척 할 거야 집간척 궁 배웠고 여기 있으면 경험칩 먹거든 한 칸만 더 앞으로 오면 여기 여기 이 기점으로 아 이거 눈치챘나 야옹 더블 냥냥냥냥냥 호타 방패 먹어야지 얄 얄 얄 얄 얄 얄루 쏠쏠 쏠쏠 하구만 어 쏠쏠 해 쏠쏠 어 킬각 와 파이크님 궁이 없네 눈 피카츄 피카츄 지금 미친다 피카츄 쓰는술 미쳐 피카츄가 미치는 거 봤냐 직스야 너 한번 미친 개한테 물려볼래 방심할 때 미친 개는 메가 약이네요 어떻게든 붙어야 돼요 문제가 여섯과 내가 붙어야 딜교가 가능해 무리하게 나올 때 그때다 방심하는 그 순간 일단 지금도 난 경험칩 먹고 있잖아 와 까비 괜찮아 괜찮아 난 텔도 있고 여유로워 아직 아직 여유롭잖아 근데 방금 싸움 충분히 뭔가 진전이 있었어 시면에 가면이 나와야 좀 붙을 각이 나오겠는데 아니면 각 안 나온다 소모전을 한번 하자 소모전을 한번 하자 이렇게 된거 오프 나 땄는데? 양념 이 애는 이 찌찌 애는 찌찌 야 난 집 갈게 수고 아이씨 그만해라 한 벌이면 족하다 두 벌이면 족갓 헤르메스 사자 아니다 닌다 가야돼 이건 나중을 위해서도 이 차가 가야되고 양념 때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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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첵 첵 첵 첵 첵 그냥 그냥 그만 타워 깨 필빡 아앙 A 쓰셔야 돼 디용 같은데 должна 무슨 일이 야 쓰레기 작운거취 매운 것은 매우지마 나이스야알 피카츄 조짐 조짐 아아 아우 배추 배드 시추에이션 야야 한타 조조선다 한타 망했어 한타 망했어 한타 망했어 한타 너무 안좋아 뭐라도 잡자 뭐라도 잡아 잡아 그렇지 직스 따 직스 따 직스 따 부디 어떡할건데 땡겼고 앙 앙 배불띠각이었는데 아 앙 배불띠가 내꺼 아니라서 안되게 됐나 그러면 직스 이것도 내꺼 아니잖아 삐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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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집을 가자 그냥 아닌가 나다 이 씹새끼야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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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랑 가라 삐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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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일단 일단 막았어 야 이거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이번만 막하면 이기는거야 이번만 막하면 이긴다는 생각으로 아 진짜로 그 생각 가지고 하면 이길 수 있는거야 필사즉생 필생즉사라 그랬습니다 저의 스승님 이순신 장군님의 말씀을 들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강하게 마음가짐을 먹고 오케이? 언더스탠드? 스탠드아 기란 어? 개무샷 겁나 무섭네 이거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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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님 진짜 가능 가능 10가능 어 난 죽었지만 가능 가능 진님 가능 진님 잘 컸어 어느순간 오 이걸 해두샷?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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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능성 이 하나만 본다 야 내가 만만하냐? 아깐 내가 졌는데 이번엔 아니야 야 너 어때? 됐어 3명 2명 잡았어 3명같은 2명이었다 확 그냥 아니 슈덴 진짜 으아 앙 배불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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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개가 진짜 리본 다 땄다 리본 다 땄다 우리 리본 다 땄다 우리 리본 다 땄데 아 뭐야 딜량 그럼에도 미드 정글보다 딜량 잘 넣었구요 그래도 이 뉴메타의 가능성은 봤다 스플릿으로 게임 흔들었으면 이겼겠지만 상대 리본이 너무 커버려서 손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진거죠 네 자 여러분 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 전 그럼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